유혜진의 히트가요쇼 국내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MC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김포 아르뱃길 크루즈 유람선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유람선 타고 속삭이며 사랑을 다짐했는데 지금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먼 곳으로 떠난 님을 그리워하면서 유혜진이가 보내드립니다 사랑해 유람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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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짐했는데 지금은 이 몸 가고 홀로 나와있지만 한 가지 사연실은 유람선은 떠나가는데 나만 혼자 쓸쓸하게 바라보며 눈물 흘리네 아 유람선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아 유람선아